이번 시간은 라이브러리 세 번째 수업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또 라이브러리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살펴볼 내용은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퀴를 새로 발명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를 자기가 또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바퀴를 똑같이 만들어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전진을 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이라는 것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진수를 이용해서 이 PHP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여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능력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는 겁니다.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여기 제가 공유한 우리 사이트의 url로 들어오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수업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트 스트랩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getbootstrap.com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매뉴얼도 있고 여기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다운받을 때 여기 있는 링크되어 있는 3.34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부트 스트랩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제 수업은 한 번 찍으면 그대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최신 버전과 제 수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수업은 부트 스트랩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아니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이 페널티를 자기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즉 이 수업에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크게 사용법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보시고 최신 버전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과 동일한 버전을 쓰실 것을 강하게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인데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제가 바로 이 홈페이지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만든 거 한 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멋져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디자인 퀄리티의 사이트 우리가 보면 사실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자기가 만든 건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서비스 레벨까지 올리려면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뭐 날개를 다르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이걸 이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이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화면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도 굉장히 아름답진 않아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 정도의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보편성이 있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니래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 부트 스트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제는 이 사이트 자체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사용법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이트를 제가 한 번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메뉴가 어떻게 사이즈가 바뀌냐에 따라서 변경되는지를 한 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생깁니다. 젤을 클릭하면 사라진 메뉴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얘를 키우면 이렇게 바뀌어요. 즉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이냐 데스크탑이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UI가 자동으로 그 환경에 적합하게 스스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3단으로 이 부트 스트랩의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줄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한 칸으로 한 단으로 컨텐츠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이 웹 페이지를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적용해서 더 예쁘고 좀 더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수업의 목표는 부트 스트랩 자체가 아니고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